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위해 중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쓰였다는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했지만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약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퇴원이 무척 빠른 편이라 치료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대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74세라는 고령 요인의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잘한 데다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된 코로나 관련 치료제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렌데시비르와 리제 레논의 항체 치료제 리젠COV2입니다. 렌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혈중 산소량이 떨어지는 등 중증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회복 기간을 사회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치료제입니다. 리젠COV2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비림프구 두 종류를 섞은 칵테일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 1만 5천 명을 상대로 지난 3월 19일부터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코로나 감염자 바이러스 수치를 낮춰준다는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투여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우주 교수는 리젠COV2 사용에 대해 허가받은 약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같은 눈에 띄는 치료제가 적은 특수 상황이라면 임상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해당 약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FD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료진이 선택한 만큼 긴급 사용 승인, 동정적 사용 요청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